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가에서 제작한 스포츠 게임 데카스티트와 윈터히트의 게임 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가 세턴판 데카스티트와 윈터히트는 개발자가 숨겨놓은 재미있는 동작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데카스티트의 100m 달리기에서 아나운서가 선수 소개를 할 때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X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앞부르기를 하면서 전진하며 다시 아나운서가 선수 소개를 할 때 방향키를 왼쪽 아래 오른쪽 X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외발 뛰기를 합니다. 소속작인 윈터히트에도 전편 못지않은 동작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스피디스키에서 선수 소개 장면이 나올 때 방향키를 위하를 왼쪽 오른쪽 X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캐릭터가 앞부르기를 하면서 내려가며 다시 선수 소개 장면이 나올 때 B버튼, 방향키를 오른쪽 왼쪽 아래 위를 누르면 캐릭터가 옆부르기를 하면서 내려갑니다. 스피드 스테이팅 종목도 재미있는 피니쉬 동작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 중에 플레이어가 골 앞까지 왔을 때 방향키를 왼쪽 B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캐릭터가 헤드 슬라이딩을 하면 방향키를 오른쪽 왼쪽 B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스피린 점프로 캐릭터가 골인하게 됩니다. 윈터 히트에서 스포츠 장비를 사용하는 종목에는 이색적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스키 스테이팅 복스에 있는 종목 타이틀 화면이 나올 때 방향키를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입력하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제탐판 데카슬릿과 윈터 히트에는 특정 조건을 채우면 히든 캐릭터를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데카슬릿은 종합 8500점 이상으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게임 메뉴에서 X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으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며 히든 캐릭터인 카자미를 선택 가능합니다. 카자미 맘키치는 일본 만화 데카슬론의 캐릭터로 캐릭터의 타입은 볼명이지만 올라운드와 비슷한 성능을 지녔습니다. 윈터위트에서 디스크맨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캐릭터를 선택하고 종목 타이틀 화면에서 해당되는 커맨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캐릭터가 디스크맨이 됩니다. 참고로 디스크맨은 원래 골랐던 캐릭터의 성능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윈터위트에도 특정 조건을 채우면 히든 캐릭터를 쓸 수 있네요. 먼저 종합 반전 이상으로 게임을 클리어하고 게임 메뉴에서 L과 R 버튼을 누른 채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히든 캐릭터는 전편의 캐릭터인 제프 젠슨즈가 등장하며 스케이트 종목의 강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